토요일인데 여의도 불꽃축제를 가려고 합니다 원래 저희 배를 뛰어서 가고 싶었는데 이미 배 자리가 꽉 찼어요 슬로프 이용도 안되고 빠지해서 배를 렌탈을 했습니다 노들섬으로 갑니다 노들섬 주차자리가 있을지 걱정이네요 차도 엄청 밀리고 벌써부터 여기 뭐 10키로도 안 집에서 10키로도 안되는데 여기는 이미 지금 차들이 꽉 차있고 이쪽으로 돌아서 가야될 것 같습니다 차가 엄청 많네요 주차장에 왔는데 헤리입니다 여기가 한 40km 50km 걸린거에요 나가면 돌아가면 나가면 돌아가면 나간차가 있어요 탱두디씩 있어요 와 주차가 장난아닌구만 양쪽으로 줄을 서있습니다 주차를 하러 왔습니다 여기 장애인 주차장 자리에 주차를 했습니다 한강라면 어때? 라면 먹을때 비둘기들이 공격하는거 알아? 아 그래요? 비둘기 겁나봐 치킨 먹을때 아 이제 배를 타러 한번 가봅시다 아 여기 뭐 고개도 크나봐 내려갔어 내려갔어 우리 장애인 주차장인데 저희는 이제 개를 빌려서 불꽃축제를 갈 예정이예요 아 이제 배를 타러 왔어요 오리배돈 이제 김형이 형 먹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왜? 오빠 지금 오고 있어 줄 서있는거 봤냐고 주차장 걸려 나 한시간 걸렸어 근데 초입에서 한시간 걸렸어 주차만 한시간 걸렸어 주차만 한시간 걸렸어 지금 그리고 우리 때까지 딱 해서 나를 놀고 나간 사람인데 지금은 다행히 보고서 합니다 출발합니다 배터리 있어? 38% 배터리 있어 가져왔어 아 저거? 아 저거? 나 뭐에 타는거야? 아 저거는 온다 혼다라는데? 배는 안찍이면 안돼 아 약간 다른 배 타는거처럼 배는 안찍이면 안돼 배는 안찍이면 안돼 배는 안찍이면 안돼 저희 몸 더 타는거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근데 왜 이렇게 안 나가 이거? 나갈 때 우리 막 이러는 거 아니야? 근데 옆으로 완전 돌아가야 돼! 저런 거 타줘야 되는데! 나갈 때 우리 막 이러는 거 아니야? 근데 옆으로 완전 돌아가야 돼! 저런 거 타줘야 되는데! 여기 있나보네! 다 여기 모여있네! 저 다리에 가면 저 다리에 가면! 앞에 있는 다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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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올라온 거야? 어디서 올라온 거야? 이곳에서! 저런 크주들 앞에서! 우리는! 무엇을 해야 하는가! 저 배 태워달라고 하고 싶어요! 도착했습니다! 드디어! 여기 명당인가봐요! 아! 가방에 세워복 좀 꺼내줘 봐! 약간 배가 좀 썩배긴 한데! 어! 주드로!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래도 이게 어디냐? 아~! 멋있다! 리치뱅토리 용호 형님을 만났어요! 여기가 마포대교 맞어? 아 포카인 여기 있었네 아 여기가 명당인가? 아 포카인 아 포카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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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한강라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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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강라면.